친환경 청소의 판도를 바꿀 크린스카이를 소개합니다. 깨끗한 하늘과 함께 깨끗한 도시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친환경 전기노면 청소차 크린스카이는 가을철 쌓이는 낙엽은 물론, 길거리에 뿌려지는 전단지까지 모든 청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크린스카이는 살수 기능이 있어 미세먼지 제어는 물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지원금으로 크린스카이는 이미 많은 지자체에 납품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하늘, 깨끗한 도심 만들기에 크린스카이를 도입하여 활용해보세요.